대가들의 투자위법 성명석 수상입니다. 세상을 올바르게, 세상을 따뜻하게 이델TV 2024년 상반기 특집방송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방송은 매주 수요일 저녁 밤 11시에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매주 주말, 토요일, 일요일 동시간대에 여러분들이 재방송으로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날씨가 이제 봄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저 멀리 저저 대전에서 내려오는데요. 매화가 활짝 폈습니다. 물론 밑에 지방에서는 매화 핀지는 오래됐겠지만 어쨌든 올 봄부터는 세상이 좀 따뜻해지는 또 올바른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인터벌 없이 오늘도 준비한 내용 가지고요. 여러분들 속 시원하게 한 시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오늘이 저, 이 방송시간이 28일 수요일이 되겠습니다. 2월 28일 수요일. 어제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여기 보시면 2월 27일 어제. 이 차트는 일봉 차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 전부터 꾸준하게 여러분들과 좀 강의 드렸던 거 기억나십니까? 자, 이게 지금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자리가요. 이 자리가 포인트라고 그랬어요. 포인트. 자, 보실게요. 빨간색 라인인데요. 좀 굵은 색으로 어디에? 시가 부분에 갖다 부딪히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이거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헌터라고 그랬어요. 헌터. 사냥꾼이죠. 그렇죠? 헌터. 이 자리. 자, 빨간색 라인인데 좀 이 밑에 포인트보다, PT 포인트보다 좀 약간 얇습니다. 이거는 중심입니다. 중심. 즉, 평균가가 되겠죠. 시가로부터 종가. 그럼 종가는 어디냐? 이거를 우리는 포크라고 했습니다. 포크. 포크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3선이 이 캔들 안에 다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전해부터 뭐라고 그랬어요? 역배열로 오다가 정배열로 전환되는 이 지점을 우리가 골든크루스라고 그래요. 그렇죠? 저는 골든크루스라는 말을 별로 안 쓰고요. 이 평선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캔들에 이거는 상한가 표시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상한가는요. 어떻게? 그렇죠? 14% 이상이 되면 저는 상한가를 표시한다고 그랬고요. 이 녹색 화살표는 무엇을 뜻하냐면요. 전체적으로 일단 어떤 시작, 어떤 타점을 이야기한다. 그리고 거래량도요. 없다가 전혀 바닥에 깔고 있다가 거래량 없고 캔들 자체도 단봉으로 움직이다가 장대왕봉 나오면서요. 거래량이 크게 동반될 때. 이때부터 이 회사는 스타트를 하는 거고.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매매를 시작하는데. 첫 번째,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우리는 매매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차트의 분봉 차트를 보면, 분봉 차트를 보면 이게 0, 7, 10, 14 이렇게 얘기했죠. 이거는 뭘 뜻한다고요? 퍼센트를 이야기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모습은 변동성이 두 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동적변동성, 정적변동성. 그걸 VI 발동이라고 그래요. 이것도 VI 발동. 그러니까 7% 안에서 이런 모습이 나오면 여기서부터 매수가 들어가는 거고요. 주가가 밑으로 또 쳐지면 이거는 추가 매수 이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고서 바로 어떻게 해요? 여기 14%를 돌파하면서 쭉 치고 올라가면서 거래량 동반될 때 이 고동색 화살표는 과열이다, OR밴드다. 그래서 매도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지점으로부터 계속 매수 매수 들어가서 이 지점까지 도달하면 퍼센트는 16% 그리고 거래량이 수그러들면서 주가도 같이 무너지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죠. 그런데 이게 14% 밑으로 내려오면 또 다시 종가전 매수 그리고 또 그 다다음 날, 그 다다음 날 계속 보면서 매매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요? 어제 종목입니다. 그러면 이 종목이 어떤 회사인지는 여기 뭐라고 쓰이냐면 제가 차근차근 가볼게요. PJ전자가 어떤 회사냐? 전자제품 및 부품 생산업체래요. 생산 전문 서비스 분야에서 독보적인 지위를 유지하고 의료기기, 보안기기, GPS 모듈, 다양한 전자제품을 어떻게 해요? 원자재 구매부터 완제품 생산까지 모든 사항을 위탁 가공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무슨 회사다? 바로 PJ전자다. 그러면 또 한 가지 보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회사가 어떠냐? 대조지분이 70%고요. 안정성 지필을 보면요. 1년 안에 현금화할 수 있는 비율, 1년 안에 갚아야 될 비율. 그러니까 이게 더 많아야 된다고 얘기했죠? 이쪽에 보이시죠? 영업이. 오케이. 영업이 어떻게 해요? 흑자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부채 비율은요. 53%에 1521%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150% 이하에 1000% 이상인데 훌륭하죠? 그리고 BPS는 뭐라고 쓰여 있어요? 이게 8,109원 다 있죠. 그렇죠? 8,109원. 그래서 이건 PBR이 0.69배니까 이게 1배 이하짜리죠. 그렇죠? 이런 종목이 우수한 종목이고 여러분들은 이런 종목을 가지고 매매를 꾸준하게 하셔야 된다고요. 꾸준하게 매매를 하셔야 된다. 아시겠죠? 이해 가셨죠? 이 종목이 그런데 이런 종목이 7,500원이에요. 그러면 8,000원 저 종목을 어떻게 계산한지는 여러분들한테 충분히 설명드렸고 간단하게 생각하면 8,000원 더하기 8,000원 8이 16. 그러니까 원래는 한 12,5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보면서 그러면 내가 이 종목을 매수해서 그냥 계속 들고 가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거래랑 동반해서 주가가 땅땅 올라올 때 분봉해서 여러분들이 하여튼 단기적으로 짧게 치고받고 치고받고 이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왜 PJ전자 어제 매매한 종목을 말씀드리냐면요. 그거는 다름이 아닌 이것을 말씀드리기 위한 겁니다. 저는요. 절대로 이 회사에 대해서 어떤 악감정이나 억하심정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좀 보이시죠? 2024년 2월 22일 기사고요. 밑에는 24년 2월 20일 기사고요. 그다음에 밑에는 23일 기사인데 이건 한국경제TV 뉴스1 그리고 머니투데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사 출처는 네이버 뉴스에서 가져왔다. 이게 뭐냐? 초전도체 신사업 최수종 소속자 상한가 테마에 휘말린 증시.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 볼까요? 초전도체 테마적 광풍이 번져나가고 있다. 최수종 하이라 등이 소속된 밑에 한국경제기사입니다. 엔터사의 초전도체 배우 최수종 하이라 등이 소속돼 있음에 영화 범죄도시를 제작 배급하기도 했다. 앞서 아센디오, 아센디오라는 종목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기사 내용을 한번 띄워봅니다. 아센디오라는 종목입니다. 사랑하는 이데리 가정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개인주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어떤 차트, 대한민국의 모든 증권 방송에서는 차트를 보고 기술적 분석을 설명할 때 뒤이어서 재무제표도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충격적인 게 뭐냐면 저는 이거였습니다. 이 기사는 어디서 어디서 가져왔느냐 바로 상단에 보이죠. 머니투데이 홈페이지 24년 2월 24일 기사입니다. 정말 이 기자분이 멋지게 썼어요. 정말 마음에 들어요. 자, 봐봐요. 이 친구가 뭐라고 쓰냐면 초전도체에서 AI 인공지능 영상으로 넘어가더니 AI 인공 영상에서 다시 저 PBR, 주가 순사산비율 종목으로 옮겨가더니 그 다음에는 다시 원격질로 종목으로 넘어가더니 그 다음에는 다시 총선주로 넘어간다. 이 친구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주식이라는 것도 실적 장세잖아요. 실적과 모멘텀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무슨 놈의 주식 시장이 테마주에서 테마주로 손박힘이 일어나느냐. 이런 테마 순환매 장세가 이어진다. 그래서 뭐라고 쓰냐. 실체가 있는 테마도 있지만 실체가 없는, 실체가 없이 뭐가 기대감과 그냥 수급만으로 급등하는 종목도 상당하다라고 썼어요. 상당하다고 썼어요. 이 친구가. 그러면서 20일 코스피 시장에서는 아센디오, 코스피 시장에서 아센디오는 전을 대비해 가격 제한폭 30%까지 올랐고 배우 최수종 하이라, 소속된 연예기획사, 전달 공시를 통해 사업 목적으로 초전도체 관련 사업을 추가하면서 주가가 급등했다. 멋지게 썼습니다, 이 기사를. 그런데 진짜 마음에 드는 거는 이 기자분이 쓰신 거는 이거는 좀 웃기지 않냐. 그리고 무슨 나라가 이렇게 돌아가냐라는 거죠. 이거는 조금 웃기지 않나요? 그냥 1년 내내, 2년 내내 계속 이래요. 그래서 이거는 좀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고 썼느냐. 신규 사업으로 이 회사가 초전도체 화합물 제조 및 판매업, 초전도체 응용, 어플리케이션, 연구개발업, 초전도체 방만 및 선제 제조 판매업을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죠? 엔터만을 영위했던 회사가 갑자기 초전도체를 사업 목적에 추가하는 건 다소 뭐가 없다? 뜬금없다. 그런 지적을 했고요. 그렇죠? 지적을 했고. 그다음에 초전도체 테마가 주목을 받자 단순히 주가 부양을 위한 목적으로 초전도체 테마를 활용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대목. 아센디오 모르는 거죠. 아센디오가 진짜 초전도체에서 대박 날지 압니까? 그래서 지난해 3분기까지 누적 매출액이 71억 원에 불과하고 2012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영업 손실을 내고 있다. 2012년부터. 오마이갓. 그렇죠? 그리고 현재는 부분 자본 잠식 상태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보면서요. 저는 이 화면을 한번 보여주고 싶어요. 극비 비밀보안 1등급 상훈 초전도체. 여기 써 있죠, 여러분? 여러분, 출처가 동화사이언스에서 우리 아빠가 머리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요. 여기서 한번 구글에서 한번 좀 찾아봤더니 너무 재밌는 내용이라.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리는 거죠. 보세요. 이게 또 있죠? 이게 초전도체잖아요. 머리카락의 마법 같은 힘. 그러니까 이 분의 자녀분이 우리 아빠 머리 없는 거 아니에요. 머리 있어요. 보세요라고 이 사진을 올렸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아마 제목을 다뤄봤습니다. 이렇게 제목을 다뤄본 게 뭐냐면 실체가 없는 걸 가지고 왜 아직까지 이렇게 움직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아센디오라는 회사를 보니까 이렇게 상한가, 상한가 두 번. 상한가 제한폭이 30%잖아요. 30% 그냥 상한가, 상한가. 급등을 해버렸죠. 거리랑 들어오면서. 여기 보니까 어마어마합니다. 3,870만 주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걸 보는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개인들은. 그래? 나도 따라가야지. 그러고 막 따라가겠죠? 따라가겠죠? 느낌의 상에서 밑꼬리는 아무래도 그렇죠? 차익실현 느낌도 나죠? 이게 차익실현 아닙니까? 이렇게. 그렇죠? 이게 차익실현이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건요. 이렇게 생긴 건 상한가를 말아놨다가요. 장중에 차익실현했다가 다시 상한가로 말아올리는 건데.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저 중요한 거는요. 이런 종목을 진짜 증거방송에서 추천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건 아니라고. 이대일TV는 그런 방송 아니에요. 그래서 아센디오를 좀 들어가 봤더니요. 뭐라고 쓰냐면 엔터 사업하는데요. 그러니까 영화를 찍거나 드라마 제작 투자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매니지먼트. 연예인 매니지먼트 합니다. 그리고 영상 솔루션 등등등등 이런 거 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 여기까지는 좋아요. 아니 엔터 회사가 뭐 그런 거 하지 말아야 하는 법 있습니까? 여기까지 존중해 주는 거죠. 그래. 좋아요. 그래서 아센디오를 좀 이렇게 멀리 봤어요. 이 회사 봤더니요. 최근에 제가 신규 상장 종목 가지고 계속 떠들어 대잖아요. 다 어디서 많이 본. 그렇죠. 여기 좀 보이십니까? 최후가가 얼마였었는지 대충 감이 오시나요? 그러고서 여기 670원까지 내려왔던 그런 종목이죠. 그렇죠. 여기서 봅시다. 지금 오늘이 2월 28일인데요. 종가 1,200원. 오늘도 주가가 좀 빠졌죠. 그렇죠. 그러니까 상한가 두 번 올려놓고요. 여기서부터 쭉 장대 한 번 만들어 놓고 여기서부터 제자리 갖다 놓은 거죠. 제자리. 이야 엄청나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항상 항상 어떤 차트를 보고 이렇게 상한가 상한가 이렇게 막 두 방씩 올라갈 때 보셔야 되는 게 뭘 보야된다고 그랬어요. 재문자표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재무제표 반드시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회사 재무제표를 좀 확인해 보자. 첫 번째 대주 지분은 11%가 되어 있습니다. 안 된다고 얘기했죠.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여기서 실적을 보면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FN가에 대해서 제공하는 이 자료를 보시면 일단 몇 년입니까?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계속 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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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자입니다. 원래는 3년 연속 적자를 일으키다가 영업이익이 그 다음에도 적자를 생성하게 되면 대개는 기업 심사위원회 열어가지고요. 대개 퇴출되는 게 맞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부채비율하고 유부율은 해당사항이 없다라고 지금 NA라고 써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너 이름이 뭐니? 그랬더니 나 380원짜리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380원짜리, 380원짜리의 대주 지분이 11%인데 굳이 이런 회사를 그래요. 이런 회사를 글쎄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라고 해서 사실 여기까지만 사실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어요. 이게 이제 3일, 4일, 5일 연속 상한가를 가더라도 저는 이 자리에서 단호하게 이런 종목은 매매하시면 안 된다라고 아마 이 자리에서 서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여기까지가 여러분들한테 만들어서 지난주에 다음 주 수요일날은 이런 강의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좀 혼자 외롭게 여러분들 가시바퀴를 걷고 있지만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나라 주식장 코스피 종합득가 지수 보더라도요. 대만도 일본은 거품일 때 그 부분도 뚫었고요. 다우지수하고 S&P500 지수도 사상 최고치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봅시다. 대만도 그렇고요. 유럽도 그렇고 인도도 그렇고 다 그래요. 그런데 중국 빼고. 그런데 왜 우리나라만 이럴까. 우리나라만. 아까 그 머니투데이 기자분이 썼듯이 무슨 놈의 회사, 무슨 놈의 나라 주식시장이 어떤 테마주에서 테마주로 어떤 순환매 장세가. 순환매라는 건 대형주가 오릅니다.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차. 그다음에 중수형주도 오르는 거고요. 그다음에 소형주들이 오르는 거. 이걸 우리는 순환매 장세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어떤 회사가 멀쩡하고 기업 분석 실적 좋은 모멘텀 있는 회사는 움직이지 않아요. 그리고 웬갖 이상한 신규 상장 종목, 신성장 기업, 초전도체 이런 종목들만 돈이 몰리고 인생 멋있어, 한방이지 이런 거 짧게 굵게 살자, 짧게 굵게 살자. 이거 아니라고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제가 캡처를 떠넣고 여러분들한테 좀 주의를 시키기 위해서 이건 아니지 않냐라고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런 모습으로 다시 꼬꾸라졌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날짜의 28일 종가로 보니까 급하게 우리 피디님이 왜냐하면 저는 대전에서 이 방송을 하러 올라오기 때문에 장을 끝까지 못 보는데 이것까지 제공해 주셨어요. 이거는 여러분들 여기에 사셔서 물리신 분들은 이렇게 됐어요. 그럼 이 종목이 다시 반등 줄까요? 절대로 반등 안 줍니다. 대지주분이 11%에 6년 연속 적자 회사인데 그래서 한번 기사를 뒤져봤단 말이죠. 기사를 뒤져봤어요. 27일 기사, 27일 기사입니다. 하나는 어디죠? 뉴스1, 그다음에 뉴델리입니다. 뉴델리 기사가. 초전도의 사업 추진에 잘 나가던 아센 디오. 대주주 매도의 하한가. 대주주 매도의 주가, 하한가. 자, 봐요. 제가 2차 전지도 이야기했고요. 에코프로, 에코프로 BM도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아니라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었습니까? 초전도체도 제가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아닌 건 아니라고 계속 이 자리에서 이야기했던 거죠. 그래서 기사를 보니까, 기사를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물론 이게 불법은 아니에요. 합법이에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래요? 대한민국을 주주자본주의라고 그래요. 자, 여기다 쓸게요. 뭐라고요? 주주자본주의.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하시는 거예요? 주주자본주의. 이걸 주주자본주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불법이 아니라고 합법이라고요. 그러면 간단하잖아요. 이 친구들 따라다니면 되죠. 개인들 따라다니지 마시고. 자, 기사 출처. 여기 제대로 제가 표기를 했고요. 최근에 사업 목적에 초전도체를 추가한다. 어쩌고 저쩌고. 자, 필요 없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분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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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분들이 여기서 보니까 어떻게 생기냐면 소네트 투자조합이 지난해 11월 28일 22만 6415주를 시작해서 올해 2월에는 4차례 걸쳐 130만주를 장래 매도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특히 6억 원에 달하는 31만주는 아센티오가 초전도체 사업을 공시하고 주가가 최고점을 찍은 23일 초분당가 1960원에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요. 이 사업을 하기로 했는데 그렇게 해놓고서 주가가 이틀 연속 상한가 가고 고점 부근에서 팔았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개인체들을 좀 뺏은 거죠.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맨 밑단의 기사가 제 마음에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증권 관계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무분별한 테마주 투자는 주가 급변동으로 막대한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된다라고 당부를 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맞죠? 안 되죠, 그렇죠? 절대 이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아센티오는 이런 모습을 보여드렸다. 자, 주식은 사기다. 주식 타바타타타. 지난 시간, 지지난 시간에는 일본의 주식의 신, 주식의 신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오늘은 그러면 성소장의 주식에 대한 철학, 이 철학은 뭐냐. 그래서 여기다 몇 자 적어갔으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보세요. 여러분, 다른 사람과 무슨 생각, 같은 생각을 가지고서는 절대로 이 주식장에서 생존할 수 없다. 대중과 반대의 길을 걸어라. 그리고 힘드시겠지만 고독을 친구삼아 왜 이렇게 홀로서기 투자법을 익혀라. 그러니까 고독하죠. 돈을 벌잖아요. 재미있어요. 그리고 제가 중요시하는 것. 5일, 종가단수 5일선 생명선이래요. 20일, 세력선이래요. 60일선 금리선이래요. 121선 대세선이래요. 웃기지 마십시오. 이건 개인 투자 잡는 시나리오다라고 했죠. 그러면 밑에다 가루 열고 가루 닦고 제가 썼죠. 이 원칙 지켜서 돈 번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시길.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흔히 얘기하는 대박주, 대박주, 대박주. 과연 대박주까요? 초존도 제가, 2차전지가. 2차전지. 이거 봐요. 그래서 애플이 전기차 사업을 접었다고요. 물론 테슬라나 중국의 값싼 전기차들 때문에 물론 힘이 들겠지만 아니라고요. 탄소 관련 투자도요.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는 골드만삭스, JP모건, 블랙록 이런 애들 다 돈 뺐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가 주주자본 쪽이라고요. 그러니까 뉴스를 만들어 뿌리면서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거죠. 그래서 방송에서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에라 모르겠다. 간 게 간다고. 그래서 계속 추천을 하고 있다는 건 잘못된 거죠. 그리고 대박주라고 그래요. 나한테 그 소식이 왔다는 건 뭐라고요? 누구나 다 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 하는 사실은 동물 이름도 썼었는데 PD님이 빼셨어요. 그래서 총알바지 노릇이라 하는 거다. 이렇게 썼고요. 두 번째, 성소장의 주식 철학 내용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그 말씀 드립니다. 이제 그만. 방황하자는 겁니다. 이제 그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짜로 가득 차 있는 눈, 진짜와 만났을 때 그 진짜를 알아보겠는가라고 썼고요. 두 번째는 주식은 가진 자들이 여러분들을 위해 제조한 정신적 마약이다. 이런 용어도 사실 방송용어로 적합하지 않은데요. 제가 불러처리하겠습니다. 그래도 그만큼 위험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 번째, 실제화상. 눈을 크게 뜨십시오. 여기 썼습니다. 여러분들 인생 살면서 세 번 운이 온다고 그래요. 운이 오면 뭐예요? 운이란 건 뭐예요? 기회가 준비와 만났을 때. 여러분들 준비가 전혀 돼 있지 않은데 어떤 기회가 온다고 해서 그 기회를 잡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운이란 건 기회가 준비와 만났을 때이다라는 거고. 마지막 네 번째 칸은요. 세상에 공부하지 않고 아는 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시간들에서 투자하지 않고 자신만의 노하우를 가진다. 그럴 수는 없는 법이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마지막입니다. 자, 지금이 여러분들은 최악이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아, 그래요. 성수상, 나 지금 죽을 것 같아. 넌 최악이야. 너무 힘들어. 너무 고통스러워. 저도 고통스러워요. 전 세계 증시라는 게 전체적으로 흐름을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만 안 가요. 그래서 왜 안 가는지에 대해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오늘도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최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직 최악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겁쟁이는 죽음 앞에서 여러 차례 죽지만 용기 있는 자는 딱 한 번밖에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 자체도 최악이 아니지 않나. 그래서 마지막으로 드리는 메시지는 주식은 몰라도 여러분 살아가는 데 별 지장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주식 투자에 있어서는 주식 투자에 있어서 만큼은 원칙과 기법을 모르면 살아남기 힘들다. 그래서 주식은 뭐라요? 고래가와 김조 그분 말씀처럼 여러분 주변 사람들한테 종목 받는 거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종목 좀 갑니다. 주식은 사기다. 주식타파 타타타. 종목 갑니다. 선함. 이 종목을 좀 봅시다. 지금 일봉상 차트 보면 멋있어 보입니까? 주봉입니다. 선함. 얼마나 얘기했습니까? 이렇게 됐던 게 지금 최근에도 주가가 무너졌죠? 그럼 선함이 어떤 종목인지 한번 보시죠. 여기 뭐라고 했어요? 초전두체, 선제, 제조미, 판매업체. 이거 초전두체 관련주였어요. 선함. 지금도 이런 종목들이 움직인다는 거는 여러분들 더 이상 안 된다고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요. 대주 지분이 뭐라고 써 있습니까? 9%입니다. 20% 이상이 돼야 되는데 20% 이하 되는 거는 여러분들 절대 손 대지 말라고 몇 번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 종목도 회사 볼까요? 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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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자. 이게 양봉입니까? 영업이 양봉이네. 양봉이에요. 몇 년? 6년 연속 양봉입니까? 적자입니다. 마이너스. 아까지라 그런 얘기죠. 그리고 BPS는 얼마라고 써 있어요? 300원. 300원이라니까. 그런데 300원은 무슨 12,000원에 삽니까? 이것도 지금 비싸요. 7,100원. 그러니까 이런 것 자체를 감독기관이 못하게 막아야 된다고요. 절대로 이런 행위를 못하게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안 가요. 또 안 가는, 또 안 가는 이유가 이런 겁니다. 사피엔 반도체라는 종목인데요. 사피엔 반도체.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저는 최근에 신규 상장 종목에 대해서 이번 달도 엄청나게 상장을 막 합니다. 똑같아요. 뭐래요? 신성장기업.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서울대학교에서 경제학과 학생들은 300명을 정원을 뽑는데. 그럼 이제 수능 점수 상위 클래스에 있는 애들이 이제 서울대학교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쪽 전라도 섬마을에서 학교가 있는데, 분교인데 초등학생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학생 수가 17명밖에 안 되는데 그 중에 한 아이가 특출나게 참 공부도 열심히 하고 착실하고 진짜 효자야. 그래서 이 아이가 편지를 쓴 거예요. 저는 저쪽 섬에서 사는데 저도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입학해서 정말 열심히 진짜 이 나라의 경제학자가 되고 싶습니다. 간절히 대통령한테도 보내고 서울대 총장님한테 보내고 이랬어요. 그게 뉴스화가 돼서 가상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감동이 돼서 총장님이 그 아이를 신성장기업. 그래서 이렇게 뽑았어요. 300명 중에 299명 빼고 한 명. 그 아이를 서울대학교로 입학을 시켰다. 이런 뉴스, 훈훈한 뉴스 들을만 하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학생 300명을, 290명을 다 이상한 애들을 뽑아주고 10명을 정상적인 애들을 뽑아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안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세요. 사피엠 반도체가 상장에서 5만 9천 200원 고점 찍고 100원에 자본금 7억이에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자리에서 주봉입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거요. 이 회사, 뭐라고 써있습니까? 시스템 반도체 설계 기술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펜밀시 기업. 이것이 좋습니다. 이것도 나쁜 거 아니에요. 신성장 기업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될 거든요. 뭘 봐야 될까요? 이런 걸 봐야 되는 거죠. 여기를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저는 이걸 여러분들한테 꼼꼼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 기준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이런 회사는 일단 손 안 돼요. 부채비율 완전 잠식에 유불 해당 사항 없고요. 그다음에 마이너스입니다. 신성장 기업이라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섬마을 분교에서 공부 열심히 하고 착실하고 효자. 이 정도는 괜찮은데 이런 회사가 물론 성장할 수 있죠. 그런데 마이너스 BPS 청산 가치가 마이너스 1,663원짜리의 부채비율 완전 잠식에 유불 해당 사항이 없는 이 회사를 상장시켜서 시초가에 곧 PBR도 안 써 있어요. 그래서 얼마? 이렇게 5만 9천 원에 거래돼서. 그러니까 이런 종목을 추천하는 친구들도 있더라니까요.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3만 8천 5백 원. 이걸 삽니까? 이걸 매매하십니까? 여러분들 신규 상장 종목은요. 2년 내에까지 여러분 손도 대시면 안 되고 쳐다보지 마십시오. 정말 제발 당부합니다. 그러면 어떤 친구가 이 종목을 방송에서 제시를 한다고 하면 재무제표를 보여주고 설명을 해줘 봐요. 회사 이러도요. 부채비율 자본점식이라도요. 신성장이에요. 이거 충분히 이게 나갈 수 있는 좋은 회사이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이게 한국거래소에서 이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가끔 하나 한 거죠. 가끔 하나. 1년에 한두 개가 그럴 수는 있다고 봐요. 그러나 최근에 상장되는 모든 종목이 다 이렇다면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누가 투자를 하고 워렌버핏이 들어오겠습니까? 안 들어온다라는 거죠.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저는 예를 들어서 하나 갤러리아라는 이 종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럼 앞서 그 종목과 이 종목과 좀 비교를 해보자고요. 사랑해요. 김승현 회장님. 하나 갤러리아는 백화점주입니다. 갤러리아 백화점주인데 보세요. 여기는 액면가 500원이고요. 자본금이 969억입니다. 그리고 얘가 신규 상장 종목인데 2650원 찍고 쭉 내려와서 900원 찍고 지금 1560원이거든요. 여기 잘 보세요. 여기 잘 보세요. 오케이. 됐어요. 이쯤 쭉쭉 되면 거의 1년 다 돼가거든요. 1년 거의 다 돼가는데 하나 갤러리아라는 종목을 볼게요. 지금 최근에 보시는 1봉 차트입니다. 1봉 차트. 제가 볼 때는 그림 괜찮아요. 포크, 헌터, 포인트. 포크, 헌터, 포인트. 여기도 또 나왔죠. 그렇죠? 이런 종목이 과연 나쁜 종목인가요? 이게. 예를 들어서 이 회사가 상장했는데 이 회사 상장하자마자 얘도 시초가 붙어있을까 해서 시초가 시작해서 어떤 고점 부분이 5만 9천 원, 6만 원, 12만 원. 이렇다고 그러면 저는 그때부터 김승훈 회장님은 이런 분 아닙니다. 그러고 여기서 호동치면서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겠죠. 그런데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자, 보십시다. 이 회사 어떤 회사냐. 아시죠? 백화점이에요. 갤러리아. 갤러리아 백화점주입니다. 요즘 좋지 않잖아요. 소비도 잘 안 되고 그렇지는 않죠. 갤러리아나 백화점들은요. 되게 명품이 돈을 다 벌어준다고 보면 되죠. 하나 갤러리아. 대주 지분이 39%고요. 일단 여기 좀 보실까요? 자, 일단은 연은 없고요. 자, 분기로 보자고요. 매출액 영업이 흑자고요. 두 번째, 부채 비율 118%, 785% 훌륭합니다. 이 정도면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BPS가 4,400원, 4,400원, 4,400원. 얼마요? 4,000원입니다. 4,000원짜리예요. 이 4,000원짜리라고요. 아시겠죠? PBR은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회사가 예를 들어서 2,000원에 거래되고 2,000원대 거래되고 있다라고 그러면 PBR이 0.5배겠죠. 이게 저 PBR주예요. 이게 정상이에요. 4,000원짜리의 청산 가치를 갖고 있는 회사가 상장하면서 시가로부터 고점을 찍어도 2,650원밖에 안 찍었거든요. 그런데 웃긴 게 이런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관심이 없어요. 100원짜리의 시가통액 4억, 7억. 청산 가치는 1,100원. 아까는 마이너스. 이런 종목에 여러분들 소중한 재산을 건다는 게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면 아까처럼 그런 종목 살래요? 이 종목 살래요? 저는 이 종목 사겠죠. 저는 이 종목 삽니다. 그게 기준이요. 그게 원칙이라고. 왜 이런 종목이 빛을 못 발하냐고. 이런 종목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나라 60%가 우리나라 코스피으로 따지면 58%입니다. 60% 가까이가 저 PBR 종목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종목을 제시를 하고 이런 종목에 대해서 실적을 얘기하고 차트와 재무재피를 보여주면서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하고 세상을 올바르게, 세상을 따뜻하게 가야지. 이게 말도 안 되는.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작전이라고요. 주식은 사기다. 보시자고요. K-Water. 어떤 분들이 그래요. 이 종목 추천해서 수익 얼마 냈죠? 이런 얘기합니다. 이것도 지금 계속 신규 상장 종목인데 이 종목을 계속 추천합시다. 500원에 자본금 49억. 저는 개인적으로 50억 이하는 손이 되지 않고요. 신규 상장 종목은 물론 손 안 됩니다. 그럼 어떤 외계냐. 물론 이 K-Water도 상장할 때 여기 대표님께서 한국거래소 앞에 단상에 딱 서셔서 우리 회사는 이런 이런 저런 회사입니다. 하면서 자신 있게 말씀을 하실 때 저는 박수를 쳐주고 싶었어요. 좋은 회사구나. 우리 회사는 어떤 회사입니까? 기상 및 공기 빅데이터 플랫폼 업체입니다. 공기 측정 솔루션, 공기 개선 솔루션, 환기장치죠. 제조 및 판매를 하고 기상 공기센터 서비스 응용을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는 훌륭한 회사입니다. K-Water.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괜찮네. 좋지. 이런 훌륭한 회사구나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실망스러운 게 뭐냐면 어떻게 여기에 대주도 지분도 한 푼도 쓰지를 않을까.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매출액 대비 영업이. 그래, 괜찮네. 그래서 BPS를 봤더니 1,197원이고 여기는 975원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하나 갤러리아처럼 그러면 900원이고 1,000원이면 거래되는 게 800원이나 700원에 거래되겠네. 아니면 1,100원이니까 1,500원, 1,400원에 거래되겠네. 라고 볼 수는 있죠. 앞으로 괜찮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차트를 봤더니 최고점이 2만 3천 원입니다. 900원짜리가. 이거 뻔하잖아요. 900원짜리가 이러면 계속 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2년, 3년, 4년, 5년, 6년 계속 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어떻게 이렇게 가격이 형성이 되는지 나는 이렇게 묻고 싶어요. 이게 정말 가능할까? 가능한 건가? 그다음에 최근에 상장한 겁니다. E8라는 동목이에요. 멋집니까? 이것도 500원에 47억. 똑같아요. 신성장 기업. 다 신성장 기업이에요. 대한민국 신성장 기업이에요. 다 신성장 기업이에요. 좋아요. 신성장 기업. 좋습니다. 그래서 뭐냐? 시뮬레이션 기반 디지털 트윈 솔루션 제공업체. 좋습니다. 2월 23일 코스닥 시장의 신규 상장. 할 수 있죠. 신성장 기업이니까. 얘도 500원에 47억. 좋아요. 그리고 넘어갔습니다. 여기서도 똑같이 아까 그 회사하고 똑같이 대조주 지분율을 쓰지를 않습니다. 까먹었나요? 왜 안 쓰죠? 그리고 회사를 봤더니 4년 연속 적자입니다. 물론 신성장이니까 지금은 적자라도 이게 흑자로 전환되면서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다. 그래 좋아요. 여기까지 인정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부채 비율이 완전 잠식, 완전 잠식, 완전 잠식. 이건 상장하면 안 돼요. 대한민국의 5천 년 역사. 어떻게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아버지 세대가. 이거 개인 투자자들. 이거 종목을 언급해서도 안 됩니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내 말이 꼭 맞다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꼭 틀리다는 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이데레가정 여러분. 대한민국 개인 투자 여러분. 신규 상장목은 2년 동안 건드는 건 아닙니다. 주주자금 조기. 여러분들 누구를 믿습니까? 누구를 믿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주식장에서 믿는 게 어디 있어요. BPS는 안 써놨어요. 이게 도대체 이게 대단해요. 여러분들 주식하는 친구들. 자기는 주식해서 돈 잘 딴다고 깐족깐족거리는 친구 있으면 이 종목 추천하시면 돼요. 목표가 10만 원. 고맙습니다. 자 다음 종목 들어가도록 합시다. 2번 종목은 콧셈이라는 종목. 여러분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종목들이 계속 증권 방송 여기 틀면 이 종목 여기 틀면 이 종목 다 괜찮다. 매수해서 수익 얼마 줬죠? 라고 얘기하는데 이상하게 이데레TV 수요일 날 보면 성수장이라고 이상한 친구 하나 나와가지고 머리를 붕붕 떼어놓고 막 입에 거품을 찜튀기 하면서 뭔 얘기를 하는데 또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더란 말이죠. 그렇죠? 여러분 주식 배우십시오. 밑에 자막 나가죠. 이번 주에 사실 무료 강연인데요. 이미 마감이 벌써 다 됐습니다. 그래서 다다음주 밑에 보이시죠? 16일. 미리 예약을 하십시오. 다다음주 토요일 또 2시에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아웃사이드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방송에서 전혀 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한번 나누고요. 한번 가보시자고요. 이 종목 똑같아요. 자본금 28억. 어쨌든 50억 이하는 저는 안 합니다. 하실 분들은 하시고요. 내 돈 갖고 내가 가겠다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주사 현자현미공 전문 제조업체 나노미터 이런 거 보는 거예요. 그렇죠? 아주 보이지 않는 그런 미세한 거를 크게 확대해서 보는 그런 회사입니다. 이것도 뭐래요? 신성장고요. 지겹습니다. 그렇죠? 신성장 기업. 대한민국 다 신성장 기업이에요? 다 5년 년석, 6년 년석 적자에 대주주 지분도 안 써 있고 청산 가치가 900원짜리 어떤 건 마이너스짜리 이런 종목들만 그냥 막 기립다 하는 거. 그럼 외국인들이 볼 때 외국 투자 회사들이 볼 때 내가 미국의 외국 투자, 내가 유럽기 투자 회사 대표라도 한국 시장 안 들어옵니다. 쟤네들 뭐야? 우리가 진바부에입니까? 우리가 베네수엘리입니까? 베네수엘라? 걔네들도 주식 이렇게 안 해요. 이거 좀 이러지 맙시다. 자, 보시자고요. 다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메추렉템 영업이 확장 돼요? 괜찮아요. 몇 원? 18억. 그래요? 자, BPS 안 써놨어요. 이게 안 쓰는 게 맞습니까? 이게 신성장 기업이라 모르는 거예요? 이거 계산하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계산하면 산출할 수 있는 건데 이거를 쓰지 않는다? 아주 놀라운 회사예요. 그거 당연히 PBR도 없겠죠. 그렇죠? 그런데 얼마에? 4만 6천 원에. 그럼 뻔한 거 아니에요? 얘도 천 원짜리, 2천 원짜리 아닙니까? 차마 쓰지 못하니까 안 쓰는 거예요? 그리고 신성장 기업이에요? 이거를 상장을 시켜서 개인 투자자들한테 넘긴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하루 종일 움직이는 종목들이 돈이 막 1조가 넘어요, 1조가. 그럼 20일 따지고 이렇게 따지면 몇십 조, 몇백 조씩 여러분들 돈을 앗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신규 상장 종목은 2년 동안 손도 대지 마시고 방송에서 추천도 해서는 안 돼요. 본인이 그냥 하는 거지. 얘네들 얼마나 좋겠어요. 500원이 10배면 얼마입니까? 5천 원. 100배면 얼마입니까? 5만 원. 얼마나 좋겠어요. 나도 회사 하나 만들어서 신성장 기업이라고 상장해서 6만 원, 7만 원, 10만 원에 뿌렸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순간은 그냥 부자되고 그냥. 이건 권도형이 아니잖아요, 그건. 합법이라고요. 그걸 주주자문중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참 정신 차리십시오. 주식에서 돈 잃지 않는 방법이 딱 한 가지 있거든요. 그게 뭔지 아세요? 주식 안 하는 거예요. 아센 디오, 그렇죠? 이것처럼 이렇게 될 가능성이 되게 많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AD 칩스라는 종목인데요. 자, 보실게요. AD 칩스. 여기 보니까 2만 8,300원. 쭉 해서 지금 294원입니다. 294원. 294원입니다. AD 칩스가 어떤 회사에 반도체 및 비메모리 반도체 설계 및 유통업체. 이렇게 써 있어요. 반도체 및 비메모리 반도체 설계 유통업체. 그래요.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1위다 보니까 반도체 관련, 반도체 장비 관련 주들이 대개 시가총액 전체적으로 한 30% 정도를 차지해요. 중국은 부동산일 거고 일본은 자동차 쪽이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종목들을 좀 가주면 좋겠다. AD 칩스. 그런데 그런 종목들이 움직이면 좋겠죠. 그런데 실적이 좋고 정상적인 재무제표를 가진 회사들은 안 움직여요. 이상하죠. 이상하게 안 움직여요. 이상하게 안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회사를 봤더니 이거 움직이기 전에 여기 한번 보실래요? 우리 이제 이 화면을 좀 크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뭐라고 쓰세요? 4%예요. 4.12니까 1,2 빼고 4%예요. 그러면 몇 퍼센트? 96%를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윤복희의 여러분.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어떤 회사인데 그래? 그럼 어떤 회사인데? 양봉이요. 양봉이야. 양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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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봉. 나는 무조건 빨간 게 좋아. 나는 검은 거 싫어. 은봉이라. 영업빛도 후끈 닫고 그냥 빨개야지. 나는 빨간 게 좋아. 한의 소련에서. 부채 비율? 훌륭해. 빚도 좀 있어야지. 유부율 없어. 해당 사항. 뭐예요, 이거는? 30%밖에 없다는 얘기인가요? 그럼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얼마짜리요? 반도체 관련돼요? 이걸 제시한다고요? 다시 얘기하지만 어떤 종목을 제시할 때는 재무제표를 열어서 합당해야죠. 합당해야죠. 이 종목을 방송에서 어드바이저나 전문가가 추천할 때는 일단 너네 엄마한테 추천하고 산 계좌를 보여주고 추천하면 되지. 안 그래요? 너는 사냐? 4% 될 때까지는 저기서부터 계속 내려와서 결국에는 이 말로는 상장 폐지란 말이죠. 아니면 대표 이사 바뀌면서 주로 만회하는 게 횡령 배임 혐의. 그래서 거래정지 2년 시켜놓고 나중에 없애는 게 통상적인 거죠. 지금 또 핫한 종목 있죠. 바로 스튜디오 3익입니다. 3익. 3익. 3익은 뭐 생각나세요? 피아노? 가구 쪽이겠죠. 여기가 500원에 21억. 51에 21억.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500원이 됐든 100억이 됐든 어쨌든 50억은 좀 넘어졌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은 들어요. 이거는 일봉이고 이건 주봉이고 이렇게 해서. 언뜻 보더라도요. 여기 좀 금액 보실까요? 52,600원. 딱 그림 나오죠? 안 봐도 뻔하죠? 느낌 오죠? 어? 어? 손님 지금까지 말씀하신 거 보니까. 이것도 안 봐도 재무제표. 손님 입에 거품을 안 물어도 이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제는 다시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생각 들지 않나요? 무한한 회사인데요. 침대, 매트리스, 소파, 옷장, 바디필리오. 다양한 홈퍼니싱 제품을 온라인 채널에 납품하는 홈퍼니싱 온라인 유통 전문회체. 좋습니다. 24년 2월 6일 날 코스닥에 상장을 했어요. 그래요. 좋아요. 누가 뭐라고 합니까? 이래서 상장하는데. 누가 뭐라고 합니까? 다 대주분이 24%고요. 여기 봅시다. 어? 괜찮아요. 매트리스 꾸준하고요. 영업비도 꾸준해요. 좋아요. 저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박수로 부르고 싶어요. 3위. 땡큐. 뭐니? 예. BPS가 2,000원에서 4,000원에서 4,900원이에요. 그렇구나. 그러면 이걸 5,000원이라고 생각합시다. 4,996원을 그냥 한 4원 더 해주고 이게 5,000원짜리다라고 생각하세요. 5,000원이면 시초가에서 고점 찍을 때는요. 얘는 정확하게 12,500원까지 찍으면요. 이건 끝난 거예요. 그걸 우리가 BPS 대비 2.5배. 그러니까 PBR 2.5배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중진국이라. 그런데 그 2.5배에서 다시 2.5배를 올리는 걸 선진국지수라고 그래요. 그게 하나의 룰이에요. 그러니까 주식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알고리즘을 알고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강력하게 드리는 거예요. 4,000원짜리. 그리고 중요한 거는 PBR을 써놓지 않았어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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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유가 뭘까? 모르겠어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안 썼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4,996원이니까 5,000원이라고 잡자고요. 그런데 이 회사는 어떻게? 바로 고점을 5만 6,000원 찍고 여기서부터 계단으로 내려갑니다. 지하 1층, 지하 2층, 지하 3층. 500원에 21억. 스튜디오 3억. 사시고 싶은가요? 그런 생각은 저는 들지를 않습니다. 사랑하는 이델리가정 여러분. 밑에 자막 나갑니다. 3월 16일 다다음주 미리 예약을 하시고 이번 주는 조기 마감이 됐습니다. 아마 서서 들으셔야 될 거예요. 마지막 종목. 폰투그룹. 최근에 방송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이 종목입니다. 1,180원 찍고 최저점. 6,860원 찍고 최근에 살짝 올라서 7,600원대 움직이는 종목인데요. 여기서부터는 터널아운드에서 올라가나요? 라고 생각이 드시죠? 그러니까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일단은 시초가 발생하고서 계속 횡보하거나 아니면 올라와주면 코스피, 코스닥 기수도 우리가 올라가겠죠. 올라가겠죠. 하나 갤러리아처럼. 그렇게 해서 하면 올라가겠죠. 그런데 모든 종목이 다 저렇게 해서 돈이 몰리면서 다 빠져서 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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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에. 공항으로 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안 간다고요. 영원히. 그리고 이대로 1년만 있으면 우리 1929년 공항에 오는 거예요. 폰투그룹. 자, 보시자고요. 기존 코엘 패션에서 패션 사업이 인적 분할된 겁니다. 물적 분할, 인적 분할. 그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보시고요. 자, 인적 분할이니까 기존에 갖고 있는 이 회사들, 지지자들도 돈을 받았겠죠. 저걸 받았겠죠. 그런데 놀라운 걸 발생했죠. 폰투그룹은요. 대주 지분은 75%야. 안정성 지표 너 몰라도 돼. 너 몰라도 돼. 뭐? 매출액 영업이익, 성수상. 네가 알아서 뭐하게? 부채비 유불. 네가 알아서 뭐하게? BPS. 네가 알아서 뭐하게? 야, 네 마음대로 해봐. 이런 거죠. 이거, 이러면 이런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이 종목을 제시한다라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잘못됐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이델리 가족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개인 투자 여러분. 놀라셨죠? 벌써 시간이 한 시간이 훌쩍 다 지났습니다.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기준과 원칙. 세상에 꽁짜 없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남은 시간 좋은 밤 되시고요. 이델리온의 저는 성명석 소장이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날 다시 찾아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